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을 골라서 알려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금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학급 내 인기, 나이가 좌우한다. 나이가 많아의 안기가야 좋은 겁니까? 나이가 적어야 인기가 좋은 겁니까? 많아의 안기가 좋은 겁니다. 학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가디언은 그로닝겐 대학 연구진들이 조사한 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의 14세부터 15세 청소년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학년일지라도 생일이 빠른 학생들이 높은 인기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왜 인기가 많은 겁니까? 연구에서는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청소년과 같은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단 몇 달 차이에도 아이들의 키나 체격 등 외형적 요인들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호감이나 선망의 대상으로 비춰져 인기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더 성숙한 친구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호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학력 내 원령의 차이가 크게는 자존감이나 학습 성취도 대학 진학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릴 때는 한 달 한 달 이게 차이가 크니까 일부러 학교 늦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성적, 비대면의 한계. 비대면에서 성적 올랐다는 기사 저희가 얼마 전에 썼는데 이건 왜 반대되는 내용입니까? 네, 일단 국가마다 좀 상이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업 전체를 오롯이 가상으로만 운영하는 이른바 원격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격 학교? 네, 미국 내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학년도의 풀타임 가상학교는 모두 477곳으로 33만 2천여 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학습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학교도 306곳이나 돼 학생 15만여 명이 재학 중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가상학교가 새로운 학교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재학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한다고 성적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성적이 왜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미국 내 풀타임 원격 학교의 졸업률이 56.4%를 기록할 정도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30%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공립학교보다는 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위주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연구단체는 원격 학습에 초래한 이런 학습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리학교의 교육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온라인 학교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걷는 중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획부처 수고했습니다. 기획부처 수고했습니다.